자, 홍길변수 X가 2항공포 B59,2를 따를때 X냄 분산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X는 MTQ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일단 B59,2이니까 이게 N이고, 이게 B고, Q는 1-2이기 때문에 2-1이기 때문에 4 15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홍길변수 X,Y,Z가 각각 2항공포 B9,3 대 1, Bx,3 대 1, Bx,5 대 1을 따를때 2x 대 2x 대 2x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 2x는 2x는 2p이기 때문에 2x를 이것을 통분하면 60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분에 20에 60분에 15, N은 10분에 60분에 12, N이고 그래서 N이 지워지고 그게 복무하는 것이 tortoiseild 25이라고 했죠 그래서 15만일 12x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